장애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딩 챌린지를 통해 빈곤 국가의 식량을 조달하고 멸종위기 동물을 구하는 등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청소년들을 박성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5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SK텔레콤과 함께하는 2022 SK텔레콤 장애 청소년 코딩 챌린지 대회를 열었습니다. 코딩 챌린지 대회는 1999년 장애 청소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해 정보검색 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지난 2016년 ICT 메이코톤 대회로 이어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로서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코딩 챌린지 대회로 달바꿈했습니다. 청소년 코딩 챌린지 대회는요. 저희 장애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코딩 관련 기술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영양 증진을 위해서 경진대회로 펼쳐지는 대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전국특수학교 29개 교재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딩을 활용해 멸종위기 동무를 구조하고 빈곤 국가에 식량을 조달하는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